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포튼과는 지금 5점 차인데요. 아 롬달도 지금 76이니까 거의 비슷해졌죠. 네. 세 선수가 지금 선두를 다투겠습니다. 강한 회전. 아 득점 갑니다. 다스네미르. 지금부터는 선수들의 순서때마다 선두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점수 차이입니다. 덕기 관중분들은 이제 박수보다는 이제 손가락으로 딱 딱 요거 있죠. 크게 박수를 쳐주셔도 되는데. 강한 스트로크 옆으로 돌리기. 직접 타격. 지금 스트로크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강한 스트로크로 득점 연결.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이 당구 경기가 조금 더 활발해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스트로크 할 때 또 선수들 본인들은 약간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게 지금 좀 지배적이고요. 옆으로 돌리기 득점. 네 거침없이 쓸고 진학합니다. 지금 단독 선두로 올라서고 있는 타이픈 탑스테이입니다. 후반전 시간도 정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발 장타를 통해서 완벽하게 선두자리를 잡지 않는 한 계속되는 순위 자리가 변경될 것 같아요. 아 횡단샷. 네. 4연속 득점. 키스도 잘 피해나갔고요. 네 득점 연결. 많이 벗어나겠는데요. 선두. 선두. 지금은 비껴치기. 아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아 여기서 타이픈이 완전히 지금 스퍼트를 내는 상황이죠. 네. 이제 경기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먼저 치고 나가는 쪽은 타이픈 5대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연속 득점. 옆으로 돌리기 대회전. 자 또 다시 들어갑니다. 6연속 득점. 저희가 늘 중계할 때 이제 타이픈 선수가 장타를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름처럼 몰아치고 있다. 그렇죠.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브라프탈 선수가 다시 2점 차로 3위로 밀려나고 있고요. 두 명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그런 경기에서 100점은 거의 진출의 보증 수표가 되었던 서바이벌 대회거든요. 바깥으로 돌리기. 7연속 득점. 선수들에게 주어진 기본 점수가 60점이기 때문에 100점이라는 것은 상대 선수들로부터 40점을 빼앗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한 선수가 올인이 된다는 얘기죠. 네. 올인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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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롱 돌아 나옵니다. 아, 절정의 감각인데요. 네. 몰아치네요. 자, 두둠하게 안으로 돌아서 길게 역대 서바이벌 대회 최고 하이런은 에디 맥스 선수의 16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자, 8연속 득점. 완전히 도망가겠다는 지금 의도입니다. 옆으로 돌리기. 약간 늘어지는 듯 보입니다마는. 아, 좋습니다. 빨간색 공의 뺨을 살짝 오르만지면서 득점으로 연결. 승부사 기질이 있습니다. 네. 아, 딱 100점이죠? 네. 타이프는 100점입니다. 9개 연속 또 하나 갈 수 있어요. 자, 쿠션 먼저 들어갑니다. 10개의 하이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이런이 8개였는데 보통 2개를 더 뛰어넘고 있는 타이픈 타스데이입니다. 타스데이미로 선수가 올해에 열렸던 터키 안탈리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안방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번 대회 첫 경기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기록. 아, 또 한 번 갑니다. 지금 뭐 타이픈 타스데이미로가 시간을 다 갉아먹고 있죠? 네. 지금 11득점을 올리면서 거의 5분 넘는 시간을 혼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뒷 선수의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껏 기세를 올렸던 포텀 선수와 브롬달 선수는 지금 약간 맥이 풀릴 수밖에 없겠죠? 네. 포텀 선수와 브롬달 선수의 2위권 싸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운 뱅커 걸어서 오우, 빠졌는데 뒷공 볼까요? 힘은 있어 보이는데요? 아, 키스가 기를 가로막습니다. 11개 네, 큰 박수를 받고 있는 타이픈 타스데이미로 11개 하이런 이번 대회 처음으로 오우,